이번 게임은 보시다시피 바로 젠가입니다. 다 알죠? 국민게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새벽에 등산을 가셔야 합니다. 등산이요? 진짜? 어디야? 아차산! 이건 혼자 가셔야 하는데 매니저님은 혼자 가셔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혼자 가요? 네. 극한인데? 자, 일단 그러면 바로 게임을 해볼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젠가는 뽑는 순서가 생명이죠. 7번. 3번. 9번입니다. 이게 오히려 제일 뒷번호가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전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시안이 형부터. 네. 우르르 쾅쾅. 우와. 우와. 고맙습니다. 뭐가 써 있어요? 스티커 얼굴에 붙여주기. 귀엽다. 예쁘다. 예쁘다. 2번. 케빈씨. 무섭다, 생각보다. 아, 너무 무서워.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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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뭐 한 번 봐. 우리 애교를. 애교? 애교? 또예요? 케빈 애교 3종 세트 몬 레오씨 근데 이거 다벌칙 아닌가요? 현재까지 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고 지금 밑 기반을 건드렸습니다 머리에 꽃 딸기 머리에 꽃 딸기 못나인에 공격 primarily 혹시 뭔예나니 뭐해? 오전 4시 새벽 운동 oped 등산 인데요 거의 진짜 안요? 아뇨 оф진 할 수 있겠죠? 노아씨 새우와 냄새가 나와서 오오오오오 손 내셨어요 패셔야 돼요 여기를 뺄셔야 돼요 이건가? 닉태공을 까나요?? 한번 안ffer어 안녕 pomo 치명적인 포즈하기 내가 할가니 여기야 아 무조건인다 무섭다 조심해요 어 그쪽 아니었나 봐 아 던졌다 네 던졌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될 것 같아 와아 나이린 등산 가나요 잠깐만요 왔어 왔어 아니요 아니요 될 것 같은데? 오오오 할 수 있어 될 것 같은데? 카야 집중하면 할 수 있어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마르르 할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되면 키우가 진짜 크게 나는데 우와 우와 할라가 이게 됩니까? 네 웨이클리 제발 우와 제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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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혼요한 곡 부르기 사이다 사이다 나 줄 잇은 너 하나가 좋았죠 좋았죠 대칭을 노려야 돼요 제가 볼 땐 대칭을 노려야 돼요 제가 볼 땐 대칭을 노려야 돼요 대칭을 노려야 된다니까요 어 됐어요 손 됐어요 어 안 밀려요 짱 벤가가 이동하고 있어요 송도시마 안되네요 앞뒤를 밀리고 있어 어 아니요 아니요 조금씩 빠지고 있어 조금씩 빠지고 있어 근데 심지어 천천히 앟 야 잠깐만 이제 이 다 맨에 아 이거 실수했던 거 아 이거 실수했던 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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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어이 아 저 아내utes n pass 9 Los 아 così 돌pla尾 못 노는 이유는 아 찬 좋 뭐 아 빼 5 아 아 아 아 아 가까이 아 아 아 그리고 등산을 어떡 감사합니다 당신대 등산을 축하합니다 혹시 같이 가고 싶은 멤버가 있어? 어이 뭐야 이거 요소시잖아요 근데 그전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 6시에 일어나게 해줄 테니까 같이 등산을 가는 거 아 6시 끝나고 아 좋겠다 운영을 갔다와 아니요 갔지 그래요 역시 동생을 혼자 보내는 거는 좀 그러니까 아 와 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좀 번외적인 건데요 마지막 순서인 제로랑 온이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키오가 여기서 다섯 개의 젠가를 골라서 오 이 둘한테 한번 뽑기를 시켜주는 거 어때요? 자 한번 보고 키오야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막 새벽 운동 각이 다섯 개 골라놓는 거 아닌지 자 첫 번째 네 두구두구두구 어 ط skilled 아 정말 정말 와 먼저 등산이야 realmente 이거 아니죠 이 이거 Behavior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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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프리스타일네 우와 아 이거 진짜 근데 의식이 흐르는 대로 비트 필요하세요? 김치 포크밥 김치 포크밥 김치 포크밥 김치 포크밥 그러면 등산 가실래요? 랩할래요 등산 간래요 그러면 5시 등산 가셔요? 네 가실 수밖에 없네요 키오의 큰 계획이었기 때문에 뭐니 얻는 어쩔 수 없는데 야 이게 아 저희는 빠른 시민들이 건강하게 아차산 정성을 잃고 오는 걸로 하나 둘 셋 아차! 아차! 고맙습니다!